안녕. 먼저 가. 다가오지 마세요. 조리. 조리. 조리야. 응, 조리가 좀 고객장이구나. 조리가 좀 사회성도 부족하고 겁도 많은 것 같아서, 제 생각엔. 나가서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 친구들한테 달려들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짖으면서 가니까. 다가오지 마세요. 그만해. 아이고. 응. 저 사진 위로 올려놓고. 일단 이건 닫아야겠지? 침대? 침대 싸면 어떡해. 침대 싼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. 뭘 한 번도 없어? 없어.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매트리스에 배변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뭘 한 번도 없어? 없어. 왜? 내가 왔을 때 닫지. 들어오자마자 문 여니까 막 가서 닫잖아. 아, 그래요? 아오. 가자. 근데 보면 예비 신랑 분이 굉장히 부지런해서요. 뭘 자꾸 하고 계시네요, 계속. 네. 설거지도 잘하시고. 팔으로 공개를. 너만 Que- toma. --"racy garde?" 놀래 liescom. mentally600. 응? 내내 대신 거가 갖고싶어 disaggrade. 소중함이 보lebыми 없łu 은상아 10살을 chat. 쪼개가 잘하네요. 10살 capaz. 지난 일수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하